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붙잡아주고 그 믿음이 소망을 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위기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편에 나오는 이 10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10편 기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지금 이 시기가 이방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즉 여호사밭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10편이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인 10편에 나오는 그 저자는 그 원수가 둘러싸인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은 맨 처음에 이 시인이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3편 1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상의 지돈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이 10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 10편은 총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강구하는 기도로 되었고요 그리고 2절부터 8절은 그렇게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8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인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게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게 시인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침묵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무관심이나 행동의 중지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무엇인가 확실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뜻은요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사소통을 중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할 법도 한데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그 침묵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고요치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의 측면을 측면의 주안점을 둔 말로써 원수들이 분노하고 미친듯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태연히 계시지 않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하소서 제발 좀 이야기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함만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상황은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아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요 2절 맨 앞에 키, 흰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고 흰네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황을 좀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좀 보시고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좀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그 상황은 바로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주의 원수들이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법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데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한데 주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치면서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떠드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2절 하번절에 보면요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드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관직에 복직되어 당당해지다 개수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 뜻은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적대심 그리고 공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계속 떠드는데 그렇게 떠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주자 우리 같이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름도 없게 만들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자신들이 이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신들은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계속 자신들을 향해서 모함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원수들의 얘기만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이야기가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게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동맹했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도 힘든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합과 하가림이며 그발과 암몽과 아말렉이며 불레색과 두로사람이요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짜선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몇 개의 나라냐면 10개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려고 마음을 합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실제 학사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10개의 나라가 침공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마 예배 전례를 위한 유형적으로 또는 시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시인이 볼 때는 자신을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한 나라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 나라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시인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인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 점점점 나아지지 않고 또 점점점 힘든 일은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이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하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상의 지돈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는 이 기도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이 거의 같이 나오는 성경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사도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 그 여러 교회에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서신 가장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6장 18절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뽀서가 4장까지 있는데 빌리뽀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세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대살로리가 전서, 대살로리가 후서에도 사도바울이 그 마지막 장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종교개혁자 종칼비도 기독교 강호를 쓰면서 제 3권에 그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이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믿음의 유익들, 또 믿음의 그 열매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3장이 총 25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권 20장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신자들에게 이 기도의 삶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호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그리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지 않는 그 순간에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인가 유익이 있고 기도하면 무엇인가 마음의 확신이 있고 그러면 기도할 때 유익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만 기도를 해도 해도 답답한 겁니다 해도 아무런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하고 무엇인가 확신이 없는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감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지금 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은 바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은 바로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괴롭고 그리고 연수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생각하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 사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9절부터 12절 말씀에 또 하나 이 시평 기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하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전부 다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미디안에 특별히 시스라와 야빈이 나오잖아요 시스라와 야빈은 사사기 4장과 5절의 드보라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보면 오랩과 스랩 그리고 세바와 살문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두원과 관련되어서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이 드보라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냐면 대로가 비었고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큰 길로 가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서 가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두원 시대에 그 상황이 어떤지를 사사기 6장 1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 살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두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두원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기두원이 어떤 상태이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밀을 포도주를 짜는 곳에서 타작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리고 많이 타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밀을 이 포도주 틀을 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을까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사식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다른 민족에게 팔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인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죄악 가운데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을 지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관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것만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를 그만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시인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하고 그리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다른 것을 또한 다른 대상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만약에 이들이 잘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지만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